하.. 진짜.. 뭐지? 이 새끼 완전 개대지 새끼네? 왜요? 야 너 배 봐봐. 배지 마시오. 뺀 게 그 정도가 근데.. 이거 빼봐. 아침부터 과자 놓고 컴퓨터 하면서 지금 뭐 아침에 12시 다 됐는데.. 너한테 아침 아니야 지금 일어났으니까.. 내 말이 틀려? 12시간 거면 꺼지세요. 살 빼야 돼. 유지아토예요. 저 100kg 넘은 적 없어요. 제가 관리를 해요. 다이어트를 한다. 난 관리하는 남자야. 어? 살 쪘다. 살이 쪘다. 스킨 모아서. 유지아토예요. 다이어트 하자 같이. 전 제가 알아서 빼요. 니 몸에 냄새나 빼. 냄새 안 나요. 어제 샤워하고 잤어요. 내가 알아서 뺄 테니까. 빨리 나가세요. 나가세요. 빼야 돼. 너 진짜 내가 도와주려고. 나 가세요 빨리 나가세요. 나 가세요 빨리 나가세요. 나 가세요. 이거랑 바꾸던 거 아니겠어? 후식도.. 바꾸던 거 아니라고. 멋진 선배로서 저런 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? 살을 빼게 도와줘야겠어. 쟤도 모르게. 몰래 한번 살을 빼게 도와줘야겠습니다. 본도 몰래 하는 대이팀. 본도 몰래 모르게 하는 다이어트! 얘를 밥 먹으러 오라고 하고 똥개 훈련을 시켜야겠습니다. 여보세요? 왜요 또? 밥 먹으러 밥 안 먹었지? 어디요? 우리 집으로 치킨 시켰어. 한동안 속습니까? 잘 될까? 응 좋은 거 아니에요? 밑에 우리 집 주소 써있지? 우리요, 5분이요 24분이다, 빨리 와라 바로 달러 갈게요 아이 오케이, 그럼 빨리 준비한 거 하자 여기 엘리베이터를 내가 고장을 내야겠어 걸어오게끔 다이어트를 시키는 겁니다 아주 좋다고 이제 이런 비가 오니까 이걸 붙입시다 꺼지 으어어어 아이씨 좀 떨어지겠네 엘리베이터 왜 도전했어요? 엘리베이터 고려놨어? 네 아,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와, 저 흔적이 힘들다 치킨 어디세요? 다 먹었지? 네가 늦게 와서 소리예요. 빨리 치킨을 늦게세요. 다 먹었다니까. 콜라라도 마셔 치킨을 하는 거. 어우 심하다. 진심? 응. 아니 네가 너무 늦게 왔어. 뭘 늦게 와요? 바로 왔어요, 바로 왔는데. 다 먹었다니까. 쪼빠 왔어. 핫프라이즈 콤보. 나 왜 왔어요, 그러면? 아니 네가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지. 뭘 늦게 와요? 바로 왔는데. 왜? 맨날 이런 식이야 진짜. 아이 새끼야. 닭다리 줄게. 닭다리? 네. 아 그럼 그렇지. 빨리 치세요. 또 졌어. 아 재미있으라고 이게. 진심 진심 이거예요? 예스. 장난 아니고 진심으로? 예스. 리얼? 예스. 끝이에요? 예스. 다 했어요.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니까 뛰다든지 날아가는 줄 알아서 해. 나 갑니다 이제. 야 이거라도 가져가. 진심? 예스. 인실! 아 이거야 진짜. 안 먹어. 아 또 내려가야 하잖아. 내려가야 하고 올라왔으니까. 언제 내려가? 아니 전화하고 소화하니까 연락하지 마자. 야 치킨빵이야 일로와. 안 먹어요. 이거 봐봐. 속았지? 야 치킨빵이야 일로와. 왜 내려가겠지? 그러면 저는?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보겠습니다. 야. 뭐야? 왜 이렇게 늦게 와? 왜 오세요? 나 아까 내려갔지? 아 씨앗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요. 어 되는데 뭐? 약간 소리 중이었는데? 어 내가 고쳤어. 소리 중이길래. 엘리베이 기사님. 내일모레 오신다길래 고쳐버렸어. 네. 유. 하하하하. 노다워. 방심 없이 왔죠. 그래가지고. 재고생에도 올라왔는데 치킨도 없고. 맞네. 아 그거 딱 들어와서 지금. 눈치 ㅈㄴ 느리네. 왜 이 ㅈㄹ하는 거냐고. 안 하면 재미없잖아. 가 이제. 밥이라고 가지면 안돼. 내가 밥을 안 좋아해서. 엘리베이터. 오. 맛은. 이러지 마. 난 할 말 있어서 온 거야. 불할 말이야. 우선 들어가봐. 고마워요. 내가 치킨도 그렇고. 내가 왜 그랬을까. 그걸 생각해봐. 왜 그랬을까? 생각을 해봐. 국이랑. 그러니까 할 줄도 없게. 나이 쳐서 이러진 않았을 텐데. 아무 이유 없이. 식당에 또 광고가 들어왔어요. 진짜요? 회식당이. 예. 예. 열밍어회. 예. 무제한으로? 당연하지. 나 유튜버야 셀럽이야. 센고생 한 대 마지막 맛있는 건 뭐 이기는 거야. 이게 재밌는 영상이야. 요즘 트렌드 몰라.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. 그래. 이유가 있었잖아. 일요일 날. 대신 이게 좀 일찍 가야 돼. 오픈 전에 찍어야 되니까. 아. 장사하기 전에. 오픈할 때 손님들이 모이니까. 아. 일요일 날 오전 9시까지 가자고. 오전 9시까지? 벌써 회를 한참 배 터지게 먹어보자. 한 7시 반에서 8시까지 올게. 오케이. 월미도 와서 바로 회 때리고 오자고. 확실히 후배를 챙겨주세요 선배님이. 후배 위 하는 선배다. 선배님 안녕히 가십시오. 일어나서 찍어줄래? 눈높이에 좀 맞아. 아 예. 쨍쨍 좋은 시간 되어라. 네. 야. 회 먹으러 가자. 회 먹으러 가자 왜. 오늘이요? 그래. 그래 빨리 일어나. 여기 저 앞이 여기 식당이야. 근데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. 그러니까요. 여기 사람이 많지 이렇게. 뭐 행사 하나보네. 알았다. 저 사람들 나 보러 온 거다. 뭐래. 마라톤 하나보네. 어? 마라톤 하느니? 이 날씨 마라톤 어떻게 해. 알몬마라톤이래. 못 받고 뛰나봐. 대체 어디에요? 잠깐만 들려보자. 가요. 아 와봐. 이거만 구경하자. 사람이 뭐하나. 야 사람 엄청 많다잉. 너 마라톤 해왔어? 마라톤 안 해봤죠. 나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래 우리? 노래 못 먹어요. 왜? 어떡해요 지금 뭐 시청도 안 했는데. 해보자. 그냥 가요도. 기다려 봐. 너 월미 알몬마라톤 하러 왔어. 구길아. 아 ㅈㄹ라줘요. 이건 내꺼. 에? 현지군. 아 오늘 여기가 제9회 월미 알몬마라톤이야. 아 진짜 안 해요. 진짜 안 해요. 아 이거 어떡해. 이 날씨에 지금 너로 뒤지겠네. 그럼 여기서 걸어가? 아니 나 지금 테니스타러 갈 거야. 너랑 테니스타러 가? 진짜 안 할 거야 이거. 지금 나한테 있으니까. 진짜 안 할 거예요. 안 할 수 있나 보자? 뭐야 이게 이거. 야 준비됐냐? 뭐야. 야 지민아. 내가 이걸 왜 해야돼. 야 7kg야 7kg. 빨리 와 빨리 와. 너 살 좀 빼야 돼 인마. 너 너무 쪘어. 이게 뭐야. 여기 어딨어. 이거 왜 해야되는데 내가. 발목받아서 제일 딱. 아 ㅈ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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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ㅈㄴ. 와 야 끝나셨다. 오늘 영화 11도야 11도. 이게 뭐냐. 우리의 무표는 완주다. 완주 알겠어? 시간 중에 안 돼. 완주야. 화이팅. 와 이게 뭐야 뭐. 화장실 오늘 새끼가 어딨어. 여기 따뜻한데요? 좀 따가기 쉽긴 하다. 여기서 이제 한숨 좀 잘까요? 빨리 나와. 완주해야지. 내가 왜 해야냐고. 와 너 몸 진짜 맛있긴 하다. 마르타가 축제하는 사람들이 몸이 니가 최악이야. 근데 손을 안 씻네. 손을 자다 버려놔.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. 이렇게 아침이 있지는 않아서. 우선수 하고. 이 현실이 좋지만. 좀 마세요. 와 지금. 온몸이. 칼로 구별 파는 거 같아 살을. 너무 따가워. 근데 마르톤이. 원래 걷는 게 더 많냐? 그쵸? 와 너무 좋다. 얼마나 춥냐 하면. 빨리 뛰어. 가자. 뭘 얼마나 떴다고. 자 뛰어. 자 뛰어. 정신 차라리 뛰어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못 끌었어. 이왕 뛰는 거 새끼야 우선수 뛰자. 완주하면 내년 잘 될 거야 진짜. 의미가 있는 거야. 뭐야 아침부터. 자 가자. 구별아 가자. 뭐야 갑자기 어디가. 이 새끼야 진짜. 여보세요. 니가 운전석을 왜. 운전석을 왜 들어가니까. 여보세요. 이럴 아침에. 술 먹고 자빠져 잘빠해. 찬 공기 쉬면서. 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. 두루. 두루. 야 얼마 안 남았어. 이제 할 말 하잖아. 아 종이 해봐요 종이. 가방했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뭔 소리야. 야 너무 좋다.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. 이거 쓰니까 좀 괜찮다. 몸, 몸 개빨이에요 지금. 이거 쓰면 그나마 낫다 야. 훨씬 따뜻하지. 아 배 아파요. 똥 마려요.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. 아 저 새끼 또 어디가. 아 어디가 또. 아 마르토하다 똥 싸는 새끼 어디 있어. 아 마르토야 똥을 왜 싸. 아 정말요 형. 아 진짜. 아 너무 나쁘다. 오호헤헣헣헤헣헣헣헣. 오호헣허헣. 오호헣헣헣헣헣헣. 오호헣헣헣허헣헣헣.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, 우리는 완주가 중요한 거야. 기록이 무슨 성의야? 왜? 우리는 완주가 의미 있는 거야, 오케이? 파이팅! 이 꼴 찍혀 존나 저거 빌리네. 감사합니다. 다 우리한테만 파이팅해. 파이팅! 파이팅! 서면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있었어. 우리 안 들었어요, 아직! 아니! 하지 마! 우리 안 갔는데 왜 끝내? 우리 선수도 아니냐? 우리 선수도 돼, 왜? 우리 백을 시작시켜! 나도 받으면 돼! 고생했어,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수고하셨어. 완주에 두 명 있습니다, 두 명. 감사합니다. 매달 받았습니다, 매달. 고생하셨습니다, 시민국 경소. 얼탱이가 없네. 고생하셨습니다. 483번, 완주를 축하한다. 이게 진짜 해먹으러 가요. 해봤어, 인사하지 말고. 앞에서 인정사진을 찍고 끝내자. 그만, 또 해요! 그만 좀 해! 빨리 와요. 크랙! 이제 천메달, 예! 좋다, 자랑스럽다. 지금 말았던데, 홍보대사 연락 주세요. 야, 근데 완주하니까 또 기분 좋지 않아? 그건 아닌가? 그 사람이 진짜 장담맞춰서 이니까, 씨. 입을 개, 뷰X신으로 하나. 걸어가. 우리야. 다이어트 좀 된 거 같나? 사실 나는 원래 다이어트를 시킨 거였다. 뭘 세상스럽게 말을 해요, 이미 다 샀는데. 아, 그래? 와, 진짜 제일 비호감으로 마무리하고 고기, 고기 사주면서 마무리, 호감작 하는 거 봐, 이거. 근데 솔직히, 내가 찾아가면서 개비호였어. 역대급이었어. 제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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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비호 촬영이었어. 왜 춥거든요? 왜 이렇게 춥냐? 저 아까 어떻게 떴어요? 왜 이렇게 춥냐? 입상의 소중함을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생각하면 나 뛰려면 좋겠어요. 저 골탕 먹이려고 당신이 참고하겠네요. 하면 죽이려면 나도 죽어야지. 추워서 못생겼다. 와, 진짜 못생겼다. 와, 진짜 못생겼다. ada. Groban. 하지만 높은 웃기 하나였기 하나였구나.